네, 이렇게 또 여러분들 만나러 제가 태국에 방문하게 됐는데 항상 올 때마다 너무나 많은 팬분들에게 찾아와주시고 그리고 어제는 또 비도 많이 왔었는데 응원하러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신 거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태국에 자주자주 올 테니까 지금처럼 많은 사람 관심으로 부탁드리고 앞으로 많은 가난한 모습, 그리고 발전한 모습, 좋은 모습, 멋진 모습 항상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